당신은 지금 당신의 자유의지로 이 영상을 보기로 결정했나요? 만약 그것이 당신의 의지가 아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뇌과학자 존 딜런 헤인즈는 자유의지의 근원을 찾으려는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 양손에 버튼을 주고 눈앞에 있는 모니터에선 알파벳이 0.5초마다 무작위로 뜹니다. 피험자는 버튼을 누르고 싶을 때 양손의 버튼 중 하나를 누릅니다. 그리고 눌러야지 라는 의지가 생기는 순간 어떤 알파벳이 표시되었는지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알파벳 A가 나왔을 때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싶었다와 같이 말이죠. 그리고 이 작업을 하는 뇌를 모니터링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누르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 전에 이미 뇌가 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게다가 놀랍게도 뇌는 평균 7초 전부터 활동을 개시하고 빠른 경우는 10초 전에 준비활동이 나타납니다. 즉 뇌를 관찰하는 연구자는 당신은 10초 후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려고 할 것입니다. 라고 의지의 발생을 예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르려는 의지를 인지하기 전에 무의식의 뇌는 이미 의지의 원형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당신의 의지가 인식되기도 전에 가장 먼저 준비를 시작하는 곳은 보조 운동 영역이라고 불리는 뇌 부위, 즉 운동을 프로그래밍하는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버튼을 누르는 손이나 팔, 근육의 움직임이 준비됩니다. 한마디로 버튼을 누르기 위한 준비를 일단 뇌에서 먼저 시작하고 잠시 후 눌러야겠다는 생각이 뒤이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버튼을 누르고 싶어졌을 때는 이미 뇌 안에서 누를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자,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답게 살고 싶어서 뇌과학을 읽습니다를 쓴 뇌과학자 이케가야 유진은 우리가 의식하는 자유로운 마음이 잘 만들어진 환각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의지는 어디까지나 뇌활동의 결과이지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 뇌에서 어떤 활동이 먼저 일어나고 그 이후에 의지가 생겨난다는 말입니다. 그는 보조 운동 영역이 손상된 환자를 보면 스스로 손발을 움직이거나 말을 하지 않고 본인의 의도와 관계가 없는 움직임을 자주 보이는데 이러한 사실만 봐도 보조 운동 영역이 의도의 원천임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닌 것일까요? 또 다른 실험에서 사람들에게 화면을 보여주고 갖고 싶은 것을 골라 손가락으로 가리켜보라고 했습니다. 오른손잡이인 사람은 대부분 자연스럽게 오른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왼손과 오른손 중 어느 손으로 가리킬지는 자유인이 본인의 의지로 오른손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이 정말로 자신의 의지에 의한 것일까요? 하버드대학교의 알파로 파스쿠알 레오네 박사는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경두계 자기 자극법을 사용해 두개골 외부에서 자기 자극을 주었습니다. 우리 신체에는 자기 자극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때 가해지는 자극을 실험 참가자는 알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왼쪽 신체를 담당하고 있는 우뇌에 자극을 주었더니 오른손을 선택하는 비율이 60%에서 20%까지 떨어지고 왼손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험 참가자는 자극을 받았다는 사실도 모른 채 어디까지나 본인의 의지로 왼손을 선택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실제 행동의 대부분이 환경이나 자극 또는 습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결정하는 대부분이 당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반사적으로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뇌에서 먼저 뭔가를 시작한 후에야 그에 따른 당신의 의지가 만들어지니까요.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당신의 의지가 결정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알버트 라즐로 바라바시 박사는 5만 명의 휴대전화 사용 이력을 3개월에 걸쳐 조사하여 사람들 개개인의 이동 엔트로피를 산출했습니다. 엔트로피란 무질서한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조사 결과 엔트로피는 겨우 0.8비트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곳에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놀라울만큼 낮게 나온 것인데 쉽게 말해 평소의 행동 패턴을 알면 이 사람이 어디에 있을지 평균 두 곳 이내로 좁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구팀은 판호 부등식 개수도 계산했습니다. 판호 부등식 개수란 인간의 이동 패턴을 정확히 예측하는 확률을 말합니다. 그런데 무려 평균 93%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불규칙한 생활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80%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의 행동은 80% 이상 정해진 습관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인간은 변화와 자발성을 간절히 바라지만 생활 패턴은 강한 규칙성에 얽매어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의지는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자유의지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뇌에 직접적인 전기자극을 주어 조사한 안젤라 시리구 박사의 실험이 있었습니다. 직접 두개골의 구멍을 뚫고 뇌 표면에 전극을 꽂아 자극하는 실험이었습니다. 뇌 자체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니 두피에 마취했다면 거의 통증 없이 실험이 가능합니다. 두정협이 있는 곳을 자극하자 피염자는 손, 팔, 입술 등 신체의 특정 부분을 움직이고 싶어졌습니다. 움직이려는 의지가 전기자극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단 실제로 움직이진 않고 욕구만 생긴 상태입니다. 즉 두정협은 의지가 머무는 뇌 회로인 셈입니다. 그리고 전두협의 전운동 영역이라는 부위를 자극하자 자극한 곳에 해당하는 신체 부위가 실제로 움직였습니다. 이 부위는 신체 운동의 실행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움직이고 있음에도 본인은 움직였다는 자각이 없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사실로 자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의지를 낳는 두정협을 더 강하게 자극하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는데 몸이 움직였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심지어 움직이지 않았다고 본인에게 말해줘도 그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생생한 움직임을 느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유의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만약 그럴 리가 없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있다 라며 불쾌함을 느꼈다면 그 감정조차도 일종의 반사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감정을 품을 자유가 있었을 텐데 그 전에 해오던 사고 습관이나 환경적 요인 때문에 그런 감정을 거의 자동적으로 갖게 되었을 테니까요. 어쩌면 인간은 스스로 결정을 내렸다는 착각을 하면서 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편견이나 독단에 빠지지 않고 이론과 분석에 기초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참으로 이상적인 규범적 행동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식사 메뉴를 고를까요? 건강 상태, 어제 먹은 메뉴와의 중복 여부, 필요한 영양분, 제철 재료, 음식 가격과 주머니 사정, 맛과 품질 등 고려해야 할 기준이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몇 가지 기준만 고려하고 왠지 그냥 이라는 막연한 느낌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개개인의 뇌에 심어진 사고 습관이 눈앞의 정보에 반응하고 해석하는 데에 편향적인 영향을 줬을 것입니다. 이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지란 내 힘으로 결정했다라고 착각하는 일종의 환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몸과 마음 혹은 뇌와 마음은 별개라는 이 원론의 입장을 취한다면 이런 실험 결과들과는 상관없이 자유의지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정말 우리의 의지가 환상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원하는 나에게 가까워지는 좋은 경험을 되도록 많이 쌓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의식적으로 뇌가 반사 반응을 하고 선택할 때 좋은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있는 걸까요? 책 나답게 살고 싶어서 뇌과학을 읽습니다에서는 다양한 뇌과학 실험들을 소개해주며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지식들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줍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